아... 주식이 뭐? 오, 치즈! 뜨겁지? 맛있어. 다 안 부어서 금방 찍어. 맛있어. 확실히 치즈 넣어. 진짜 맛있다. 그렇죠? 치즈 있는 게 맛있다니까. 맛있어? 응, 맛있어. 왜? 언니 되게 자연스럽다. 나 먹는 거에끔 진지한 편. 언제 장갑 끼고 언제 가위 가져갔어? 이래야지, 이래야지. 먹어야지, 먹어야지. 아, 이래야 먹는 거야? 응, 응. 먹고 라면 먹으면 언니, 이제 뭔지 알려. 느끼한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딱. 끝! 아, 말도 안 돼. 와, 진짜 맛있겠다. 우와, 색깔 완전해. 우와, 이게. 이런 데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야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저거 다 먹고 라면 딱 먹으면 저거 완전 진짜. 다시 시작할 수 있지. 다시 시작할 수 있지, 라면 먹으면. 다시 시작할 수 있지, 라면 먹으면. 와, 냄새 너무 좋아. 맛있어, 맛있어. 가리비 올려서 먹어볼래, 라면에. 나도, 나도.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. 가리비까지 넣어서 먹어. 이야, 이거는 끝났다, 끝났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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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라면을 진짜 추천드리는 게, 조개 육수 맛이 나가지고, 시원한데 칼칼한 맛 아시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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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. 아, 뜨거워? 국물 진짜 뜨거워? 응. 행복해. 원래 이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게 됐거든요. 느껴지는 것도 있어, 솔직히. 맞아. 나 이 불냄새도 너무 좋아. 뭔지 알지? 바다 냄새랑 불냄새랑 섞이잖아요. 맞아. 하자. 너무 좋아? 맞아. 너무 좋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